젓가락 딱 두 개 만들면 되겠다. 저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 떨어진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쓰겠습니다. 끝에 먹는 부분만 깨끗하면 됩니다. 저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숟가락을 만들려고 해서 큰 나무를 골랐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단단하네요. 이거 힘이 좀 들 것 같은데? 어제 쓰던 도끼 없나요? 이거 나무 잘못 고른 것 같은데? 감사합니다.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들었습니다. 몰아 죽여야 되나? 재봉! 재봉! 밥! 우와! 너무 잘 됐습니다. 죽지 않았어. 거의 전기 밥손만큼 잘 됐습니다. 이렇게? 산에서 밥도 잘 되면 기분이 좋죠. 네.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. 도현이가 가져온 맛사신 마법의 양념. 여러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식사하세요. 너무 맛있다. 근데 비주얼 장난 아니다. 네. 맞아. 맞아. ㅋㅋㅋㅋ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